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강사 김기현입니다. 김기현의 생각을 담은 기출분석, 김기현의 사점기출생각집 OT 영상이에요. 이번 영상을 통해 김기현의 사점기출생각집 강의와 교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학생들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시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단언컨대 기출생각집으로 수학기출학습 종료해도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로 자신있게 말씀드린다. 이 기출생각집 한 권에 하나하나 뜯어봐야 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싹 다 정리를 해놨고요. 그 정리한 문항들을 선생님이 전문항 꼼꼼하게 해설강의까지 다 진행을 해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고민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선생님 이 기출문제집 풀고 나서 이거 또 풀어야 되나요? 라는 식으로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고민, 할 필요 없이 이 한 권의 기출생각집만 제대로 완벽하게 다 공부한다면 수능,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기출들을 다 공부할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단언컨대의 이야기 드릴 수 있으니까요.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교재와 강의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드려보면요. 첫 번째, 출시 과목은 수원, 수2, 미적, 확통, 기하 전부 다 출시가 되고요. 우리 실제로 교재, 실물 교재로 출시가 되는 건 수원, 수2, 미적, 분학통, 그리고 기하 같은 경우에는 PDF로 문항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교재요. 과목 각각 본교재와 해설지가 분권으로서, 세트로서 구성이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교재를 하나 구입을 하시면요. 예를 들어서 수학원 기출생각집 구입했다. 그러면 수학원 사점 기출생각집 본교재와 그래서 해설지가 따로따로 이제 분권되어 있는 상태에서 랩핑된 상태로 받게 될 거야.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본교재에다가 문제를 푸시고 필요에 따라서 해설지, 분권된 것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공부하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지? 그리고 두 번째, 각 과목별로 전부 다 e-book이 출시가 되어요. 그래서 우리 메가스터디에서의 e-book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필요에 따라서 e-book 또한 너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가끔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제가 본교재에다가 문제를 풀고 회독을 하고 싶은데 그 아래쪽에 다 풀이가 있다 보니까 다시 풀려고 할 때 조금 불편해요라는 친구들은요. e-book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지? 교재 입고일이요. 2024년 12월 2일 월요일에 입고가 되도록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선생님, 각각의 문항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첫 번째, 현행 교육 과정에 부합하는 제발 평가원과 교육청 기출들을 싹 다 모아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수능 수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단 수능을 주관하는 평가원의 기출 문제 너무나도 중요한 거 맞지? 그치만 두 번째,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그동안 나왔던 교육청 기출 문제에서도 너희들이 꼭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이 교육청 문제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배워갈 만한 아이디어들 다 있단다라는 것들을 선생님이 생각에 따라서 아, 이런 부분들 너희가 꼭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다 선별해서 넣어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원 뿐만 아니라 교육청 문제까지 다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그동안 나왔던 전체 기출에서요. 사전 난이도를 선별해서 총정리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치는 일단 기본적으로 각각의 단원별로 다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각 단원에서는 순서대로, 그러니까 언제부터 출처가 되어 있어라는 것들을 일단 연도순으로 쭉 배열이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얘들아, 난이도 또한 선생님이 좀 구분을 해놨는데 조금은 변별력 문항, 너무나도 어려울 수 있는 사전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사전 문제를 선생님이 점프 문항이라고 이제 따로 체크를 해놨어요. 점프 문항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냐면 사전 난이도이라고는 하겠지만 사전 난이도도 그 안에서 조금 난이도가 천차만별일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뭔가 우리가 그냥 쉬운 사전, 그냥 중간 난이도의 사전은 그래도 어찌저찌 풀겠는데 이전 기출들에서 예를 들어 정답률이 한 3% 또는 10% 미만에 해당하는 문제들 어렵게 느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제가 기출문제를 이제 학습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직 실력이 그렇게 완성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중간 난이도의 사전까지는 풀만한데 어려운 사전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실력이 쌓인 상태에서 풀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친구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일단 어려울 수 있는 점프 문항들을 단원별로 따로따로 전부 다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너희들이 수학원 지수와 로그다 라고 생각하면 지수와 로그 단원이 있고 그 지수와 로그에서 점프 단원을 선생님이 따로 빼놨다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점프 문항 나중에 풀고 싶다 싶은 친구들은 점프가 아닌 단원들 먼저 싹 다 푸시면 돼. 선생님 저는 점프 문항만 모아서 풀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은요. 점프 단원들에 해당하는 문제들만 따로따로 풀 수 있게 편리하게 풀 수 있도록 다 구분이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과목별로 문항 수를 조금 넣어놨는데 일단 여기서 첫 번째, 선생님 4점 기출 생각집이라면서 왜 3점 문제가 들어있죠? 라고 이제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들아 4점 난이도에 해당하는 문제들이야. 실제로 얘들아 이전 기출들에서 너희들한테 3점 배점을 줌에 주기는 했겠지만 직접 막상 풀어보면 야 이거 어려운데? 라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3점이지만 선생님이 이제 2, 3점 기출 생각집에 넣기에는 어려울 수 있는 문제들을 4점 기출 생각집에 넣었다. 어려운 3점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 얘들아 공통과목 선택과목 체제로 바뀐 이래로 선택과목에 해당하는 문제 28, 29, 30. 4점짜리 문제인 게 맞아요. 그런데 27번. 27번에 해당하는 문제는 위치는 3점이지만 실제로 막상 풀었을 때 4점 난이도인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야. 그런 문제들을 다 포함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3점과 4점을 합쳐서 각각의 총 문항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여기 3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 가끔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이 여기서 선별해서 총정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조금 컴팩트하게, 조금 내가 문항수를 줄여서 조금은 적게 문제를 풀 수 있겠다라는 기대하는 기대를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얘들아, 선별했다라고 해서 각 과목별로 문항수를 적을 것이라고 기대하시면 안 돼. 그렇다고 얘들아, 수학은 300문제, 수학도 300문제, 400문제 얘들아, 이 정도 문제가 많다라고 부담가질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 얘들아, 수능 수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 기출문제도 안 풀고 어떤 등급을 받으려고 기대하는 거야? 실제로 얘들아, 이거보다 훨씬 더 적은 기출문제를 풀고 나서 내가 높은 등급을 받으려고 하는 건 너무나도 도둑놈심보 아닐까? 그동안 나왔던 기출에서 너희들이 배워야 될 것들 그리고 꼭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런 것도 많다고 해서 회피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꼭 풀어야 되는 문제들을 선생님이 싹 다 모아놓은 만큼 이 정도는 꼭 참고 공부하시자는 거. 알았지? 게다가 사전 문제를 선생님이 이렇게 다 모아두기는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 점프 문제가 예를 들어 60문제에서 80문제 정도씩 있단 말이야. 그럼 얘들아,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제가 조금 어려운 사전 점프 문제는 못 풀겠어요. 라는 친구들은요. 다 빼고 푸셔도 일단 괜찮아요. 그러면 이 문항 수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이 정도는 무조건 공부하는 과정에서 푸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왜 이런 것들 다 넣어두고 선생님이 모든 문항을 다 해설 강의를 촬영해놨을까? 필요하니까 넣어놨겠지. 그러니까 공부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다 푸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 이거 너무 오래된 기출 문제 아닌가요? 실제로 여기다 문제 푸는 과정에서 오래된 기출이라고 해서 배울 점이 없는 거 당연히 아니야. 배울 점이 있는 문제들 다 넣어둔 거라고. 실제로 최근 기출 문제들을 푸는 과정에서도 아, 이거 조금 오래된 기출인데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너희들한테 새로운 기출로 넣어두는 경우 꽤나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문제들 의심하지 말고 이 안에 있는 문제들 완벽하게 다 푼다라고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거. 알았지? 강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학, 꼼꼼한 해설 강의가 진행된다. 첫 번째, 선생님이 항상 너희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중 하나가 기출 강의가 있는 교재를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릴 수밖에 없어. 당연히 시중에 여러 가지 기출 문제집들이 있긴 하겠지만요. 그런 문제들을 너희들이 스스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조금 힘든 점, 조금 어려운 점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한다면 첫 번째로, 일단은 내가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모르겠어. 모르면 당연히 해설지를 보겠지. 그런데 해설지를 봤을 때 이해가 안 될 수 있고. 두 번째, 이걸 왜 이런 식으로 풀지?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이해가 됐다고 하더라도 왜 시작을 이렇게 해야 되지? 또는 어떤 과정에서 어떤 과정으로 넘어가는 그 연결고리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라는 걸 단순히 해설지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해설 강의가 전부 다 있다라는 건 얘들아, 이런 문제가 시작을 이렇게 하네. 그럼 우리는 어떤 부분부터 이 문제를 읽어봐야 될까? 이런 조건 나왔으니까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이해가 안 되네?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 라는 모든 이야기들을 강의에 녹여서 다 말씀드리도록 한다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해설지를 보면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하면서 너희들이 공부할 수 있다는 거.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요. 일단은 선생님이 기출 생각집 강의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아이디어 강의 또는 뒤쪽에서 우리가 NJ 커리큘럼으로 다룰 커넥션 시리즈 문제들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해 드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 스타일상 하나의 문제를 통해서 얘들아, 이 문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떠올려야 되지? 그럼 포장지가 조금 다르게 너희들한테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 포장지 하나만 살짝 벗기면 결과적으로 또이 또이한 문제야 라는 것들을 다 보여드리도록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아이디어 강의 또는 커넥션, 싱글 커넥션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기출 문제에 스스로 적용시켜 보면서 결과적으로 또이 또이한 문제라는 거. 너희들이 배운 하나의 생각을 통해서 김기현이 잘 푸는 거 당연히 보여드릴 거야. 그치만 단순히 잘 푸는구나 라는 걸 감상하지 않고 너희들이 아, 저 생각만 배우면 나도 충분히 해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챙겨갈 수 있게 선생님이 강의에서 다 떠먹여 드릴 거다. 알았지? 그러니까 충분히 너희들이 공부를 하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챙겨갈 수 있는 강의와 교재가 될 거니깐요. 잘 공부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지? 개강과 완강일 정도는요. 일단 교재가 입고되는 대로 당연히 다 개강되도록 하고요. 개강과 동시에 대부분의 강의는 다 업로드가 되도록 할 거야. 그래서 우리 2024년에 시행된 기출 문제 중 일부분이 바로 업로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그 이전에 해당하는 문제들 다 업로드 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개강을 하도록 할 거고 완강 또한 얘들아 너희들이 공부하는 데 최대한 불편함 없도록 수원수트 12월 중으로 확통 미적분 1월 중으로 기하 3월 중으로 전부 다 완강 될 것이라는 거. 알았지?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앞부분부터 쭉 공부를 하다 보면 강의를 듣는 데 불편함 없도록 최대한 선생님 또한 최선을 다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 추천 대상이요. 일단 첫 번째, 수능 수학을 위해 꼭 필요한 4점 난이도의 기출 문제를 공부하고 싶다. 당연하게도 기출 생각집으로 시작하시면 되겠다는 거. 두 번째, 최소 요건을 하나 좀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그치만 그 시작 시점이 이제 어떤 상황인지는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단 말이죠. 일단 가장 기본적인 개념 또는 유형별 학습이 아직 안 된 친구들은요. 아직 4점 기출 생각집 시작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의 커리큘럼으로 말씀드리면 키고프 등 유형별 문제집 학습이 끝난 수험생이 4점 기출 생각집을 시작하셔야 된다. 그래서 유형별 문제집을 아직 제대로 풀지 않은 친구들은 먼저 풀고 오셔야 돼. 각 단원별로 아 기본적인 문제들이 이런 유형이 있고 이런 유형은 이렇게 푸는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신 다음에 실제로 4점 기출 문제들은 얘들아 그런 유형별 문제들이 두세 가지가 슥겨서 너희들한테 주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이 정도는 풀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시작하시면 되겠다. 두 번째, 선생님의 시그니처 강의에 닿은 아이디어. 예를 들어 이제 수능 수학에 필요한 모든 개념들을 이 강의와 교재에서 다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선생님 제가 아이디어 완강하고 나서 아이디어에서 배우는 선생님의 생각들을 실제 기출 문제에 적용하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은 당연하게도 기출 생각집으로 쭉 들어오시면 되겠다. 필수야 얘들아? 아이디어로 공부했으면 기출 생각집을 공부하는 건 무조건 필수다. 여기서 배운 것들을 이용해서 기출 생각집 모든 문제들 다 뚫어내는 모습들 다 보여드리도록 할 거라고요. 알았지? 그냥 병행하셔도 괜찮고요. 또는 아이디어를 완강한 다음에 실력이 조금 쌓인 상태에서 기출 생각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셔도 괜찮고요. 알았지? 또는요. 선생님 제가 커넥션 시리즈 그러니까 엔제, 문제풀이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제가 자작문항에 대한 엔젤의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거랑 비슷한 기출들이 뭐가 있었지?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 또한 기출 생각집을 함께 공부하시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는 거. 알았지? 그럼 이제 다음으로 수강 시작 가이드. 선생님 제가 기출 생각집 어떤 식으로 같이 선생님의 다른 커리큘럼과 병행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아서요. 첫 번째 선생님의 추천 과정은 아이디어. 아이디어를 들으면서 기출 생각집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웬만해서는 점프 문제는 처음에는 조금 스킵하고 일반 문제만 빠르게 풀면서 아이디어와 병행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솔직히 실력에 따라서 선생님 저는 점프랑 같이 하려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같이 따라오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점프를 같이 따라오다 보면 여기서 이제 너무나도 늘어지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어려운 문제를 당연히 처음에 풀려고 하면 당연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점프 문제는 잠깐 스킵한 다음에 일반 4점짜리 문제들 위주로 먼저 푸셔도 충분히 괜찮아. 알았지? 그래서 아이디어와 일반 문제 같이 따라오시고요. 두 번째, 제가 싱커나 커넥션에 해당한 엔제를 풀면서 같이 기출 생각집을 풀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은요. 모든 문항 병행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커넥션 정도로 공부했다고 생각한다면 수능이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들 공부되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엔제를 풀면서 아, 이러한 자작문항 엔제가 실제 기출과 어떤 유사성을 갖고 있을까? 라는 걸 스스로 연결고리를 지어보면서 같이 한번 풀어주시면 되겠다는 거. 세 번째, 샘의 엔제 커리큘럼 중에서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모아놓은 더블 커넥션. 샘, 제가 더블 커넥션 문제를 풀면서 조금 이제 완벽한 100점을 위해서 어렵게 모아져 있는 4점 난이도의 문제들만 기출로 쭉 풀고 싶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점프 단원에 해당하는 문제들 위주로 함께 병행하시면 돼. 다만 얘들아, 떡허와 점프 위주로 병행을 한다는 건 일반적인 4점짜리는 다 풀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야 일반적인 4점짜리가 내가 조금 버벅거린다 라는 친구들은 같이 푸셔야지. 알았지? 그렇지만 병행할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 일정은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생각집 너무 늘어지지 않게 우리가 단기간에 조금 빠르게 끝낼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 첫 번째, 웬만해서는 두 과목 또는 세 과목을 병행하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수원수도 공통과목 병행하면서 여유가 된다면 선택과목 같이 하시고 아직 여유가 안 된다 싶으면 일단 두 과목 먼저 끝낸 다음에 한 과목 끝나는 대로 다른 과목을 추가해서 함께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 알았지? 이 과정에서 해드라, 적정한 호흡 이내에 진도 한 바퀴가 돌아오시도록 좀 끝내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처음 우리가 4점 기초생각집을 푼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프 문제를 건너뛰고 일단은 기본적인 4점짜리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겠다라는 마인드로 먼저 공부해보자. 이 과정에서 선생님이 추천드리는 대략적인 기간은 3주에서 6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선생님이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고 실제로 선생님이 현장 듣는 친구들한테 물어봤어. 얘들아, 너희가 4점 기초생각집 진짜로 빡지게 집중해서 너희들이 공부를 할 때 어느 정도 걸려? 직접 공부하고 선생님한테 끝나고 알려줘. 라는 것들을 선생님이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단 말이죠. 내가 빠르게 끝내는 친구들은 3주만 해도 끝내는 친구들이 있고요. 길게 우리가 늘어뜨린다 하더라도 충분히 6주 안에 끝낼 수가 있어요. 단순히 얘들아, 끝낼 수 있다. 라는 걸 너희들한테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고 문항수로 써도 너희들한테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 말씀드린 것처럼 점프를 건너뛰고 일반 문제만 공부할 때 일주일 동안 내가 몇 문제를 풀어야 될까? 라는 것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내가 6주를 잡고 푼다 생각하면 수학원 일주일에 43문제 푸시면 돼. 솔직히 생각해봐. 수트 48문제 더하면 대략 90문제 정도 되지. 일주일에 얘들아, 90문제 푸는 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걸?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닌 거잖아. 얘들아, 일주일에 내가 그래도 5일 정도는 수학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5일 정도를 90문제를 푼다 생각하면 하루에 18문제만 푸시면 돼. 솔직히 얘들아, 하루에 18문제 수학 문제 풀고 강의를 듣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6주 잡고 푼다면 두 과목 다 끝낼 수 있는 분량이라는 거 실력이 된다면 세 과목 같이 병행하셔도 괜찮고요. 실력이 된다면 여기는 주수를 조금 더 줄여서 공부해도 충분히 할 만한 양이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알았지? 선생님, 그러면 예습과 복습은 어떻게 하죠? 첫 번째, 예습은 필수다, 필수. 일단 얘들아, 기출 생각집, 기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앞에 있는 김기현이 어떻게 풀지라는 걸 너희들이 그냥 감상만 하고 있는 강의와 교재가 아니라고요. 너희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고 나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아, 내가 여기서 막혔네?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넘어가지? 그 고민 지점을 갖고 강의를 들으셔야 돼. 그러면 그 고민 지점을 김기현이 어떤 식으로 뚫어내는지 어떤 조건과 어떤 단서를 통해서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배워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알았지? 그러니까 예습은 무조건적으로 필수다. 그동안 공부한 모든 내용을 동원해서 너희가 스스로 공부를 해봐. 다만, 이 과정에서 내가 너희들한테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고민 시간이 너무 길어지시면 안 돼요. 이거는 실제로 생각해봐. 선생님, 한 문제 푸는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이거 얼마나 고민해야 되죠? 라는 질문들 많이 있단 말이죠. 선생님은 일반적으로 너희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고민 시간 5분에서 10분, 10분 넘어가지 않게 고민하자.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어느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 선생님, 고민을 하면서 수학적인 사후력이 늘지 않나요? 실력이 여기서 쌓이는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솔직히 생각해봐. 고민을 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력이 있을 때의 이야기야. 솔직히 생각해보자. 하나의 문제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너희들에게 고민이라는 게 그냥 어떤 친구들한테는 고민이 아니고 그냥 문제를 읽고만 있어. 이 과정에서 내가 이 조건에서 무엇을 할 수 있지? 어, 여기를 해봤는데 안 되네? 그럼 다음 과정으로 이걸 고민해볼까? 이것도 안 되네? 이런 고민 과정이 아니고 단순히 그냥 어떻게 풀지? 모르겠다. 하면서 시간을 그냥 흘리고 있는 친구들만, 이 친구들도 있단 말이야. 그런 친구들은 얘들아 고민하는 게 솔직히 시간 낭비일 수 있다고. 그 과정에서 뭐 하는 거야? 강의를 듣고 공부하시는 거야. 강의에서 김기환이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간접 경험하시라고요. 전문가가 제시하는 그 문제풀이 과정을 너희들이 간접 경험하시고 복습하시면서 너희 것으로 만들어내면 되는 거다. 알았지? 그래서 고민 과정 너무 길게 가져가지 말자. 충분히 고민을 5분에서 10분 정도 하시고요. 이후에 얘들아, 내가 점프 문제를 도전할 정도가 됐다면 그때는 실력이 그래도 조금 쌓일 때지. 유의미한 고민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조금 더 길게 가져가도 되겠지만요. 너무 긴 고민 시간은 지금 시간 낭비라는 거. 알았지? 그리고 두 번째, 예습을 한 이후에 강의 수강하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의 풀이와 선생님의 풀이를 비교하면서 아, 내가 이 풀이는 조금 비효율적인 풀이구나. 김기환의 풀이 배워가야겠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이런 생각까지 해나가야 되는구나. 조금은 어거지로 답이 맞은 것들도 있구나. 라는 것들을 강의를 통해서 비교하면서 배우시면 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웬만하면 뭐 틀린 문제 위주로 강의를 들으셔도 당연히 되겠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맞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맞은 게 아닐 수 있어. 맞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까지 생각을 확장할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강의를 통해서 배우시면 돼. 알았지? 세 번째, 당연하게도 복습 또한 필수겠지. 강의를 통해서 배운 것들은 얘들아, 김기환의 지식이야. 그걸 너희들한테 전달을 했다면 복습을 통해서 너희 것으로 만드셔야 된다고. 알았지? 그래서 첫 번째, 강의 수강 직후에 1차 복습을 하시면서 단순히 김기환이 이렇게 풀었어. 프리를 암기하라는 게 아니야. 프리를 암기하라는 게 아니고 김기환이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냈지? 아,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했구나. 이런 단서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나갔구나. 내가 다른 친구들한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복습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완강 시점에서 2차 복습하면서요. 아, 내가 틀린 문제들 위주로 이렇게 충분히 내게 될 수 있어? 라는 것들을 복습해주면 돼. 다만, 이 과정에서도 또 단골 질문. 선생님, 기출문제여. 몇 회독해야 되죠? 그냥 N회독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그 N이라는 숫자를요.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너희들한테 말씀드리는 걸 선생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구체적인 숫자를 딱 정해주잖아? 그럼 그 숫자에 너희들이 집착을 하게 돼. 그러다 보니까 그 숫자를 무조건 내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처음 풀 때 너희들이 제대로 공부를 안 해. 왜? 아, 내가 N이라는 숫자를 만들어 나가야 되니까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두 번째 풀 때, 세 번째 풀 때 다시 풀어야지라는 생각들 때문에 제대로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나 그럴 바야 제대로 된 1, 2회독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의미 없는 N회독보다는 제대로 된 1, 2회독을 제대로 공부하자는 거. 알았지? 한 번 공부할 때 빡세게 공부하면서 완벽히 늦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잘 따라가시면 된다. 알았죠? 자, 자주 묻는 질문. 첫 번째. 선생님, 해설지만 보고 공부하면 안 되나요? 일단 얘들아, 이거는 너희들의 선택의 문제이기는 해요. 그리고 실력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 첫 번째로, 웬만하면 선생님은 얘들아, 너희들의 만약에 상반기에, 예를 들어 1월부터 한 5월 정도까지 기출생각집 강의와 교재를 통해서 공부한다라는 친구들은요. 맞은 문제 또한, 당연하게도 강의를 2배속으로라도 들으면서 공부하는 걸 추천해. 그런 이유는 딱 하나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게 제대로 된 게 아닐 수도 있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게 모든 것들이 아닐 수 있다고. 맞았다 하더라도 잘못 풀었는데 우연히 맞았을 수도 있고, 이 문제에서만 특별하게 만족하는 경우인데, 너희들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풀었을 수도 있고, 정확하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강의를 통해서 다 배우시는 걸 추천드린다는 거. 그런데 두 번째, 선생님, 제가 하반기에 이 기출생각집 강의와 교재를 통해서 공부하고 있어서 강의를 다 듣기에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일단 틀린 문제들 해설지 먼저 보고 공부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 위주로 강의를 수강하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지? 두 번째, 선생님, 제가 2025학년도 교재를 갖고 있는데, 2026학년도 강의 들을 수 있나요? 일단은 2026학년도와 2026학년도 교재는요. 일단 앞부분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동일하기 때문에 앞부분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다 들으시면 돼. 그렇지만 2024년에 시행된 기출문제들이 없다 보니까 그 문제들은 들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2026학년도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2026학년도 e-book을 함께 활용하셔도 괜찮다. 세 번째, 선생님, 책이 풀까요? 또는 어디에다가 푸는 걸 추천하시죠? 라는 질문들도 많이 있던데, 너희들한테 편한 대로 푸시면 돼요. 꼭 어디 풀어야 된다라는 건 없어. 일단 책에다 풀면서 바로바로 문제를 통해서 문제 보고, 그 아래쪽에다가 내가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 라는 친구들은 그 바로 아래쪽에 푸시고요. 그 과정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필요한 부분들, 그 오른쪽 또는 그 아래쪽 또는 연습장에다가 따로따로 정리하면서 따라오시면 돼. 그런데 두 번째, 지금 제가요, 기출문제다 보니까 2회독, 3회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은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싶은데, 나중에 풀려고 할 때 그 아래쪽에 풀이가 있으면 풀기가 좀 힘들잖아요. 라는 친구들은요, 연습장에 푸셔도 괜찮아요. 너희들의 선택에 따라서 그냥 편한 대로 공부하시면 된다. 꼭 어디에 얽미할 필요 없어요. 게다가 책에다 푼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book을 통해서 복습하실 수 있다고. 그러니까 복습하는 데 있어서 조금 내가 강박이 있다. 라는 생각들이 있다면 그냥 본교제 열심히 풀고 필기하시고 e-book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돼. 알았지? 네 번째, 선생님, 사관학교 문제는 어디 있죠? 일단 얘들아, 우리 수능, 수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평가원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청, 사관학교 다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고, 너희들한테 다 그렇게 풀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출생각집 교재 안에는 평가원과 교육청만 들어있고요. 사관학교 문제는 선생님이 사관학교 기출생각집 강의라고 해서 따로 구분을 해놨어. 그 강의에서 너희들이 문제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 사관학교 기출생각집을 통해서 같이 공부하시면 돼. 사관학교 문제는 얘들아, PDF로 선생님이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과정에서 필요한 친구들, PDF 먼저 공부하시면 된다. 다만 얘들아, 우선순위는 평가원 교육청에 먼저야. 그래서 평가원 교육청에 해당하는 문제를 먼저 풀고 나서, 내가 조금 더 기출 문제를 풀고 싶은데? 라는 친구들은 사관학교 기출생각집 PDF 교재를 통해서 같이 공부하시면 된다. 알았죠? 이해가 확신이 되는 기출생각집 효과. 기김김기. 내가 기출하면 김기현, 김기현하면 기출. 할 정도로 선생님이 정말로 열심히. 그래서 정말로 정상을 들여서 준비한 교재와 강의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수강평 또한 너희들이 직접 확인해보시면 돼. 이 강의와 교재가 너희들 선배들에게 어떤 도움을 줬는지를 직접 친구들이 다 남겨준 만큼 내가 김기현과 기출공부 같이 하겠다. 라고 생각한 친구들은요.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지? 이렇게 해서요. 우리 김기현의 사전기출생각집 강의와 교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조금 드렸어요. 그래서 OT 영상에서 이런저런 설명을 드리기는 했지만 당연하게도 가장 중요한 건 너희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면서 강의를 통해서 배워가셔야 된다는 거. 알았지?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강의를 통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시고 우리 강의에서 또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